여러분 오늘 방송은 상당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발생하고 4.15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병호 tv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보도 2021년도 4.7 보궐선거의 부정선거에 관한 보도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의 당일투표 동료와 부정선거 규명에 대한 그런 보도 이것을 이어서 제약 우수의 도움을 받아서 최근에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적인 그런 정리작업을 마치고 오늘 4부 최종본인 소위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 시작된 2017년도 5월 9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4부 완결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절도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체제 자체를 탈취하기 위한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감행됐다는 것을 그냥 주장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대단히 정교한 그런 실정 자료를 통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들이 어떻게 표를 훔쳐가지고 전라도 출신들이 20명 이상이나 이렇게 구청장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까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구의원 시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특정 정당이 다 차지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정의 차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내침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이 마치고 나면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구청장을 그들은 어떻게 도덕질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오후 8시에 뭐 다른 유쾌한 그런 방송들도 많겠지만 선거 정의를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병호 tv에 여러분들이 채널을 맞춰주시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낱낱이 여러분들 조사해서 관련자를 색출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졌던 5대 공직선거 모드는 선거 단위의 가장 하위 단위인 투표소 레벨에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결국은 총선거 결과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부정선거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론은 바로 4.15 총선 4.7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7년 5구 대선을 통해서 다섯 번의 동일한 방식의 투표소 차원에서 권역별로 혹은 후보별로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정한 조작률에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 가지고 결국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대규모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지난 5년 동안 다섯 번이나 실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병호 tv가 그동안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하자면 바로 5대 공직선거는 모두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시켜서 선거 결과를 만든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으로 만일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바로 국가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가장 소프트한 방식 바로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죄에 준하는 그런 범죄를 다섯 번이나 여러 번 범했습니다 그것은 억지도 아니고 그냥 가설도 아니고 그냥 입증한 겁니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차단해서 그들이 사용한 권력별 조작률이 바로 2018년 지방선거와 그리고 2017년 대통령선거전에서 입증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투표소 단위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마다 권력별로 동일한 예를 들면 2017년 대통령선거와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략 시도광역시별로 동일한 그런 조작률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권력별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과 접경적이고 방공의식이 유난히 높은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같은 경우는 22%를 조작률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대체적으로 권역별로 2017년과 2018년 선거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모든 투표소에 같은 권역에 포함된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100여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한 그런 조작률을 적용해서 선거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주력병기는 바로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약 326만 표 이상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따라서 326만 표의 전량을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결과 전산조작에 의한 선거결과하고 실제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0.73%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25만 표가 최대지 않는 표 차이로 우리는 매우 아깝게 패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검표를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을 까보게 되면 만천하의 부정선거를 한 것이 바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가장 큰 단위의 선거구가 바로 제주시하고 그 다음에 서기표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동이 26개고 그 동산하에 투표구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선관위 측은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투표소 숫자입니다 투표소가 모두 몇 개 있냐 그러니까 한림음 같은 경우는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 수가 142개입니다 서기포시에는 동이 17개고 투표소 수가 88개가 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제주시 산하에 있는 투표소 142개에다가 모두 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투표소보다 조금씩 사전투표를 한 20%일 겁니다 아마 제주시의 조작률이 그럼 20%씩 모두 다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수가 17개고 또 투표소 수가 88개이기 때문에 88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투표지를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그리고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142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일은 통계적으로 동전 142개를 동시에 던져 가지고 142개가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올 정도로 수억분의 1 수십억분의 1의 확률이 전국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다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를 그들은 실시했고 세 군데에서는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빼앗은 실책은 바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전국 평균 약 20%의 조작률을 적용했습니다만 21%만 적용했더라도 아마 그들은 영원히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귀포시에서 문재인 정권 하여 치러진 모든 선거의 다섯 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 후보든 그 확률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입니다 투표소 88개 모두 다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2분의 1을 88개 곱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수억분의 1 수십억분의 1의 확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주시의 소위 한림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13개의 투표소마다 각각의 투표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발표합니다 한림업 제1투표소에는 사전투표 참가자가 730명입니다 한림업 제2투표소는 579명입니다 이렇게 투표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투표소에서 일정한 조작률 예를 들어서 20%의 표를 모두 다 훔칠 수가 있는 겁니다 20% 훔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아니면 시장후보든 간에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을 지난 5년 동안 해서 모두가 다 투표를 훔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입증해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그들은 투표소 레벨마다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2017년 대선은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였다 이 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투표소 단위별로 부정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은밀히 말하면 모든 개표기 단위별로 부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말단 투표소 단위별로 부정선거의 결과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저의 방송을 보고 4.15 총선 이후에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이킴이란님이 투표소 단위별로라는 뜻은 바로 소위 단말기 개표기 투표지 개표기의 수준까지 모두 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가설명을 대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개표 자료는 바로 투표소 단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 말씀처럼 투표지 분류기까지 모두가 다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됐다는 부분은 일종의 가설로 남겨두고 일단 저는 통계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수준까지 이렇게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지금 이제 바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등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여타의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참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정권이 대한민국 건 현대사에서 남긴 가장 그런 오욕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그런 비난점은 바로 다섯 번의 부정선거를 단행한 것이고 그 부정선거를 단행했기 때문에 문정권 지하에서 그 선거 부정에 직접 관적으로 연결됐던 자는 발을 뻗고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 며칠 사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권역별로 사전투표 조작률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22% 그리고 서울교육감은 20% 20%를 투표소 레벨에서 이렇게 조작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후보는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대구 중구에는 24% 대구입니다 대전은 20% 인천은 12% 전남 광주는 0%였습니다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들은 어김없이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승리에 아주 힘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부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그들 말씀드리면 부정선거의 방법은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1부 2부 3부를 통해서 2017년도 5월 9일날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최초로 사전투표 조작이 추진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12%를 조작했고 부산은 20% 대구는 20% 인천은 12% 인천광역시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광화구는 22%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모두 20%를 적용했고 광주는 0% 그리고 광주의 0%는 조작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간단한 복잡한 그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도표를 통해 가지고 총조작률은 20% 그리고 조희연 후보에게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조작해서 밀어주고 그리고 조영달 후보와 박선영 후보에게서 각각 1%와 9%를 빼앗는 그런 종류의 만행을 감행했고 이로써 박선영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나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바로 지난 하루 이틀 사이에 보도가 됐던 2017년 대선 실체를 밝힌다는 1부 2부 3부를 여러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울이라든지 서울교육감 사례 대구대전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공병호 tv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또 2017년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또 1부 2부 3부를 통해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광화군 제주자치도 그리고 전남 광주가 모두 다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 최종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